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로 갈수록 뭔가 좀 무섭고 섬뜩한 그런 사연 가져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픈 우리 엄마를 살리기 위해 제가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요. 보험일을 하는 이모가 이걸 보더니 너 미쳤냐? 이러면서 버럭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이거 뭘까요? 언제? 엄마의 인공호흡기를 이모랑 의논해야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방탈하는 것 죄송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기는 글인데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좋은 꼭 부탁드려요. 제목처럼 이번에 저희 엄마가 인공호흡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 이모랑 외삼촌들하고는 의논하지 않았고 그냥 딸인 저 혼자서 결정한 거예요. 참고로 저희 아빠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고 또 저한테는 다른 형제나 자매가 없어요. 외동입니다. 그렇기에 엄마한테 집게가족은 저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친척들 모두 다른 먼 지역에서 살아요. 저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지만 엄마와 엄마 동생인 이모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고 1년에 한 너댓 번 정도 만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연락을 하긴 했는데 이모보다는 만나는 게 더 적었어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 일을 진행할 때 이모와 외삼촌과 의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충 아내와 같습니다. 엄마가 2차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있었는데도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의사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모랑 삼촌한테 그럼 여기 말고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떨지 만약 대학병원이 의료진 파업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여기 말고 다른 2차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지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서 외삼촌은 알았다고 하는데 이모가 대뜸 어이가 어차피 갈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다 이러면서 그냥 놔둬라 너는 그냥 마음의 준비나 해라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뜩이나 아픈 엄마 걱정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솔직히 기분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이모 역시 저희 엄마랑 한 핏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나쁜 의도를 담은 게 아니라 아픈 엄마 돌보는 척 둘 다 고생하지 말라는 의미로 여겼고 그렇기에 저도 딱히 문제 삼진 않았어요.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추치의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유명 모 대학병원을 알아봐 주셨고 곧바로 저희 엄마를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2차 병원의 진료가 오진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때 그 정확한 진단 덕분에 엄마의 상태는 날로 회복이 되어 갔어요. 참고로 거기 실력 문제가 아니라 오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인공호흡기를 달게 된 건 그 전에 그 병 말고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저도 연명치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건 환자한테 고통만 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즉 시안부일 한정해서요. 그러나 저희 엄마 폐에는 큰 문제가 없고 기력도 좋아요. 되게 씩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치료를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한 거예요. 정확히는 인공호흡기까지만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모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를 하지 않니? 그래 그래 앞으로 네 엄마 모든 일은 너 혼자 결정하고 네 혼자 처리해라 이러더니 이제 본인은 그냥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고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엄마와 관련해가지고 기타 모든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처리했을 때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까지 모든 거 전부 다 제가 결정하고 저 혼자 처리해왔다 이거예요. 솔직히 이모가 도와준 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병원비요? 단 한 푼도 도움받은 적 없고요. 저 또한 따로 요청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 제 스스로 다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굳이 그나마 도움이 된 걸 꼭 말해봐라 그렇게 따지면 간병인 보험 정도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그냥 이모의 보험 실적을 올려주려고 일부러 가입한 거예요. 거기다 인공호흡기 달기 전 즉 상태가 호전 중일 때 아이고 많은 나이가 아니라서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엄마랑 쓴이가 아예 모르는 생명보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지 내 말은. 대댓글 역시 사람 생각 다 비슷한가 보니 나도 마지막에 소름 돋았다. 꼭 알아봐요. 2번 이모가 보험일을 한다고? 야 뭐냐 이거 뒤가 구래도 너무 구린데 달달달달달 3번 그러게요. 인근에서 가까이 지내며 평소에 교류가 되게 작고 애틋하다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돈 한 푼 안 붙였는데 그런 이모한테 동의를 구한다고? 이건 아니죠. 지가 뭔데요. 특히 이 글을 읽으면 느껴지는 건 쓴이가 고생을 하니까 그냥 좋게 보내주자 이런 느낌도 아니다 이거예요. 일단 엄마 보험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수익자가 누군지 이거 꼭 알아보세요. 그지같은 냄새가 너무 난다고. 4번 유산을 받는 순서가 곧 유가족의 결정 순서입니다. 1번 배우자 2번 자식 3번 부모 4번 형제 이러니까 쓴이가 결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5번 쓴이 그거 알아요? 엄마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떼보면 니네 이모 삼촌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참견질이 하고 싶으면 병원비부터 좀 달라고 해봐요. 뭐라고 하는지 6번 6번 세상엔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실 상황이거나 또는 돌아가신 뒤에 갑자기 쳐나대면서 보호자 노릇 혹은 상주 노릇을 하려고 하면 절대 넘기지 말라고. 명심하세요. 재산을 노리는 친척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7번 7번 야 나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 쓴이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이모는 자기 언니니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네. 그래서 쓴이야 상의를 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쓴이 이모 너무 수상해 얼른 조사해봐요. 8번 야 지언니 어서 저승 보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100%네. 9번 아니 막말로 시안부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갈 사람은 보내라고?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미친 거야 진짜? 어? 저런 사람 실적을 왜 올려줘요? 취소하세요 당장. 그리고 엄마 문제도 마찬가지. 상의할 거 절대 없고 아니 지가 뭔데 그냥 똑똑한 자식인 쓴이가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엄마 보험 이력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혹시나 이모 앞으로 된 게 있는 게 없는지 그거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사연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세상은 참 무섭더라고요. 지새끼가 죽었는데 몇 십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보험료 땡길 생각에 난리 치고 소송 걸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연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니길 바라는데 보험 일을 한다는 거에서 좀 냄새가 나요. 그죠? 내가 못된 건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심을 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도 한번 써주세요. 감사합니다.